스탈린의 죽음 스탈린의 죽음은 소련을 뒷배에 두고 겁없이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과 인의 전술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병력을 참전시켰던 마오쩌둥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6.25 한국전쟁에 대한 휴전협정 체결을 촉진시켰고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자신의 권력을 한창 강화시키려 했던 김일성과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죽음 이후 소련 정권을 장악한 니키타 후르쇼프가 추진했던 스탈린 격하운동을 비롯한 평화공존론 등에 대해 동조하지 않으며 소련과 중국 북한 내부 정치 상황 및 지도체제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세 나라 간의 우호적이었던 외교관계도 스탈린의 죽음 이후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산권에서 소련 다음으로 대국이었던 중국은 스탈린 사후 집권한 후르쇼프를 수정주의자라고 칭하며 거세게 비난하기 시작했고 진먼 폭격전, 쿠바 미사일 위기, 중인전쟁 등을 거치면서 우호적이었던 양국 간의 외교관계는 냉각되어 갔으며 후르쇼프 이후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체제로 접어들어서는 급기야 양국 국경지대에서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며 우방에서 적대국이 되어갔습니다. 북에서는 갑산파를 이끌며 소련 군정을 거쳐 지도자의 등극한 김일성이 실패한 거나 다름없던 전쟁의 책임을 박헌영, 이승엽 등 남로당 지도급 인사들에게 전가하며 미국 간첩 혐의로 뒤집어 씌워 숙청했고 후르쇼프가 추진한 스탈린 격하운동의 영향을 받아 1956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일어났던 김일성에 대한 공개 비판을 되치게 하여 연안파와 소련파 등 한때는 자신의 동료였으나 어느덧 자신의 정적이 되어버린 세력들을 하나 둘씩 몰아내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소련 공산당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던 소련파, 중국 공산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연안파 등을 숙청하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우호적이었던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예전과는 같을 수 없었고 더욱이 소련과 중국 양국 간의 외교관계도 악화되자 김일성은 그동안 추진했던 진영외교에서 탈피하여 다변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며 정치에서는 자주, 경제에서는 자립, 국방에서는 자위를 기치로 하는 자주노선을 표방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분열되어가는 공산권의 빈틈을 공략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당시 세계 최강국 미국의 닉슨 정권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전세계를 양분하며 소련과 냉전 중이었던 미국은 인도 차이나 반도의 적화를 막기 위해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으나 단기간에 끝내버린다는 당초 린든 존슨 정권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막대한 전쟁자금 조달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했고 고착화되어버린 경상수지 적자와 프랑스를 비롯한 몇 나라에 거듭되는 금태환 요구에 기축통화였던 미국 달러의 지위마저 흔들리면서 대내외 정책들을 더 이상 이대로 무모하게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원했던 민심에 의해 제3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니차드닉스는 1969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기존의 냉전 체제를 넘어서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 상호협조 시대를 열 것을 천명했고 베트남에서 단계적인 철군을 발표하면서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뜻을 적극적으로 공표했으며 1969년 7월 25일 괌에서는 베트남을 넘어서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감축하겠다는 일명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던 베트남 전쟁에서도 철군할 것과 6.25 한국전쟁 이후 이념 대립이 첨예했던 동아시아에서도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닉슨 정권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전세계 곳곳에서 치열하게 냉전 중이었던 소련과의 대립도 완화시키며 헬싱키 빈 제네바 등지에서 전략무기 제한 협상을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소련과 국경지대에서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며 공산권에서 소련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에게도 은밀하게 접근하는 등 강대강으로 맞섰던 기존의 대외정책과는 180도 다른 매우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외교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1971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가 중국 총리 저월라이와 극비리에 접촉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중국은 기존 대만이 역임하고 있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으며 바로 이듬해인 1972년 2월에는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 주성 마오쩌둥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까지 가지면서 당시 미국 닉슨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소련을 압박하여 전략무기 제한협정 체결을 비롯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정전협상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고 베트남 전쟁과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 그동안 산적해 있던 국내외 경제 문제도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1968년 1.21 사태와 푸해불로함 필압사건에 이어 울진삼청 무장공비 침투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전움마저 감돌았고 1968년 겪었던 수치를 되갚기 위해 공군 산하 북파 목적 특수부대 일명 실미도 부대를 조직하는 것을 비롯해 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까지 교련 과목을 수백 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방공 관련 교육 정책들을 강압적으로 추진했으며 베트남 전쟁에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장병들을 파병하는 등 북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했던 당시 박정희 정권에게 리오파어택을 주창하는 키신절을 앞세워 공산권 국가들과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닉슨 정권의 외교 정책과 국방 안보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미군 철수까지 암시했던 닉슨 독트리는 그야말로 청천병력과도 같은 충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80도 뒤바뀐 국제정세 속에서 낙동강 오리알 처지를 면하기 위해 그동안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방공 정책들과는 상반되는 대북 유화정책 일명 박정희 대탕티를 발표했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6.25 한국전쟁 이후 굳게 닫혀있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말 자신의 권력 기반이었던 갑산파마저 숙청하며 1인 지배 권력 체제를 확립하기 시작한 김일성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등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시켜 당시 국가 예산의 30%를 웃돌았던 국방비를 줄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목적으로 박정희 대탕트 발표 1주년에 며칠 앞서 1971년 8월 6일 민주공화당 등 남한의 각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 데다. 이로부터 며칠 뒤인 1971년 8월 12일 대한적 십자사가 제안한 남북한 이상가족 찾기운동까지 받아들이면서 1971년 8월 20일 판문점에서 6.25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의 공식적인 첫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남과 북은 1971년 9월 20일 제1차 남북적 십자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남북직 통전화 개설을 비롯해 본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을 합의하는 등 1972년 8월 본회담이 개최되기까지 양국 적 십자사 주도하에 20차례 넘게 접촉하며 이상가족 찾기를 비롯한 인도적인 사안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고 이 과정 속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유락의 신임장을 지참한 정홍진과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의 신임장을 지참한 김덕현 등 몇몇 인사들은 남북적 십자사 예비회담들과는 별도로 비밀리에 접촉하며 박정희 정권과 김일성 정권의 정치적 대화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들을 통해 북에게 4대 군사노선 포기를 비롯한 5대 평화원칙 등을 제시했고 김일성 주석은 남북평화협정을 비롯해 불가침조약 체결,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 군사력 단계적 감축 실시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물밑 협상은 1972년 2월 미국 대통령 닉슨과 중국 주석 마오쩌둥과의 미중 정상회담으로 금물살을 탔고 1972년 5월 남쪽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평양 방문과 북쪽 제2부 수상 박성철의 서울 방문으로 공동성명에 대한 합의가 큰 틀에서 이루어졌으며 1972년 6월 정홍진과 김영주 등 실무진들의 연이은 협상으로 공동성명에 대한 세부 문구까지 작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2년 7월 4일 대한민국 박정희 정권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정권은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 및 발표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남과 북이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공동성명, 7.4 남북공동성명은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원칙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쌍방간의 긴장 완화와 실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호 비방을 비롯한 무장도발 중지, 다방면적 재반 교류 실시 및 남북 적십자 회담 성사, 서울과 평양 사이 상설 직통전화 설치 및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을 합의했고 이러한 합의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국민들 앞에 엄숙히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남과 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의 내용을 박정희 정권과 김일성 정권은 얼마나 착실하게 이행했을까요? 공동성명 발표 후 1972년 8월부터 1973년 7월까지 7차례나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가졌으나 남과 북은 정식 국가로서 서로 인정조차 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어느덧 공동성명에 대한 동력조차 상실한 채 서로 접촉하거나 대화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과 실미도 사건, 대학자유와 자주선언 발표 및 서울대생 내라는 모 사건 등 국내 정치적 위기와 닉슨 독트린을 필두로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갑작스러운 미중화의 무드 조성으로 인해 낙동강 오리알 처지에 놓일 뻔했던 국제 외교적 위기 속에서도 심지어 이미 북과 적십자 예비회담 뿐만 아니라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대탕트 위기론을 앞세우며 1971년 12월 6일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등 철권 통치를 이어갔고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불과 세 달 만인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해 개협령을 선포한 후 대통령 특별선언 일명 10월 유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무렵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가주석제 도입을 비롯한 주체 사상에 대한 헌법 규범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국내외 각종 위기를 모면한 남과 북은 공교롭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시기에 한 곳은 유신체제로 다른 한 곳은 유일체제로 변모하여 이후 더욱 강력해진 권력을 휘두르며 각각의 독재정치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